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솔로 광수와 옥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솔로 12시즌의 중심에 있는 두 분이 됐죠. 물론 두 분이 잘 될 가능성은 없지만 광수씨가 옥순씨의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과 같은 거를 빌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했고 그리고 또 옥순은 자신의 거절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광수씨는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서도 옥순씨에게 계속 부담을 줄까 이렇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옥순은 광수한테 지금 제대로 거절을 안 했으면서 왜 갑자기 지금 한두 번 만에 급발진하나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광수씨가 잘했다는 건 아니죠. 아닌데 이 옥순씨의 거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실은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옥순씨가 했던 거절의 카운팅이 달라.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방송을 하면서 다시 세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옥순은 지금 한 서너 번 거절을 했는데 광수씨는 한두 번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강하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광수씨는 광수씨대로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옥순씨는 실은 어떤 압박이 내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실의 압박 때문에 불안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광수씨와의 데이트가 그런 고깃집에서 하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데이트다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 중고등학교 동창들 아니면 친한 친구들 만나서 가볍게 얘기하면서 왁자찍 걸 기분 좋은 그런 데이트 그런 시간 아니면 연구실 회식 처음에는 분위기가 안 좋긴 했죠. 그러니까 이 옥순씨의 거절, 첫 번째 거절로 돌아가서 지금 카운팅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고깃집에 간 그 순간까지는 거절의 카운팅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옥순씨는 무한 리필집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얼마든지 광수씨가 다른 반전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면 그 바람이었을 수 있지. 지금 거기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게 있었을 거고 광수씨도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야. 근데 어쨌건 그거 자체가 거절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거는 광수씨랑 옥순씨 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과한 칭찬을 해서 어색한 반응이 온다거나 옥순씨는 뜨억한 거에 광수씨는 달달했다고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식의 삐그덕됨은 있었어도 거기서 옥순씨는 어색한 반응을 보였고 고깃집 선택에서 고깃집에 대해서 광수씨가 되게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에서도 화이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이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힘내보자 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힘내가 아니라 힘내세요죠. 조금 수동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고기 자를 때도 천천히 이러면서 어쨌건 광수씨 당신한테는 기회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서 즐거운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옥순씨는 충분히 그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거절이 아니에요. 옥순씨 나름의 광수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난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라는 그 첫 번째 멘트가 물론 뭐 다른 게 있었는데 편집됐을지 모르지만 방송에 나왔던 첫 번째 멘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옥순씨는 여기서 광수씨가 나에게 왔을 때 생각의 상태가 뭐냐 그때 옥순씨가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옥순씨가 순간순간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지만 이 말을 할 때는 살짝 굳어있어요 표장이. 그래서 이 말이 혹시라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옥순씨의 한 말에 광수씨가 그냥 관심있다 정도?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관심있어서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광수씨는 살짝 더 큰 마음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광수씨의 바람이기도 하죠. 광수씨가 이제 기대하는 바지 상대가 나에게 관심있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이제 광수씨 입장에서는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레벨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이성과 얘기해보고 싶지. 그거는 이름을 알기 전에도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얼마든지 다 드니까. 그거는 애초에 단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나를 선택했다면 그거는 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면 관심있다라고 이제 광수씨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옥순씨가 뭐라고 해요. 얘기해보고 싶다랑 좋아한다까지 해갖고 4단계로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있다와 얘기해보고 싶다 사이에는 같이 밥 먹어보고 싶다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옥순씨가 평소에 생각하던 단계였을까? 물론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었어도 이렇게 단계를 나눈 거에 대한 의도는 이렇게 있거든요. 갭이 이러면서 제스처까지 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관심있다와 내가 말하는 얘기해보고 싶다는 갭이 있다. 난 지금 절대 관심있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데이트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옥순씨가 광수씨를 선택했던 거를 어 그래 재밌네 내가 선택하길 잘했네 내가 기대했던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정도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해요. 관심있다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재밌어요. 뭐 그런 정도에서 흘러갔겠지. 근데 여기서 당신이 말한 것과 내가 말한 거는 벌써 두 가지 단계이고 갭이 이렇게 차이 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심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예요.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옥순씨가 최근 회차에서 광수씨를 거절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세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할 말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옥순씨는 압박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타입이고 지금 고깃집에 왔을 때까지는 좀 분위기 좋고 재밌게 그래 뭐 예전에 놀듯이 좀 편안한 느낌으로 고기 먹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가장 불편한 회식자리 같은 그런 압박감이 다가오니까 여기에서 이미 광수씨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반 거절이죠. 그리고 이게 빌드업돼서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뒤에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의 이야기로 또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옥순씨는 그 고깃집에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는 관심이 아니다. 얘기해보고 싶었을 뿐이고 관심까지는 한참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확실히 전달했고 지금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고깃집에서 그 얘기는 관심이 아니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도 해가면서 좀 편안한 관계로 머물자라는 옥순씨 입장에서는 의도는 거절의 의도였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한 0.5 거절 카운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옥순씨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절을 해요. 이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래서 광수씨는 거기서도 칭찬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옥순씨가 세종이라서 썸타다가도 끊겼고 장거래라서 끊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광수씨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SRT 오성력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옥순씨 입장에서는 조금 뜨악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수씨는 자기 인생이 바쁜 사람이거든요. 옥순씨는 이런 장거래를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쉽지 않았어. 근데 SRT를 타고 매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벌써 지금 SRT 타고 장거리 연애를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뜨악이지. 아직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관심 있는 단계 두 번째 두 단계 밑이야 갭이 굉장히 큰 단계라고 말하면서 내가 살짝 돌려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장거리 연애 나랑 해봅시다 로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압박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SRT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옥순씨는 그러면 SRT를 타고 오면 여기서는 지금 봉고를 대여해 주기라도 했지만 그러면 이제 광수씨가 오면 뚜벅이 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무한리필 집을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좋은 마음이 들면 실은 뚜벅이면 어떻고 버스 타고 정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트 다 좋지. 근데 지금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갭이 있다고 뉘앙스를 전달까지 했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해 못했고 이건 근데 광수씨의 잘못은 아니죠. 왜냐면 나도 긴가민가 했었고 패널들도 남자들은 저렇게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옥순씨는 분위기 좋게 어차피 여기서 솔로 나라에서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광수씨가 그냥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우리 관계는 서서히 이제 뭐 응원하는 관계로 갈 수 있겠지. 내가 굳이 뭐 이런 압박 뭐 거절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서 뭐 굳이 이런 압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이 압박에선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이거든요. 이 정도면 실은 고깃집에서 그 단계 정도면 그 단계 언급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나오니까. 관계에 대한 압박과 지금 저 SRT 압박 그 두 가지가 옥순씨는 지금 떡 했을 거고 그래서 옥순씨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알아가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 솔로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 질문이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는 질문은 아니야. 꼭 그렇게 매칭되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나 만나서 좋죠? 근데 너무 나만 만나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불안해서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옥순씨는 지금 자세도 보면 어깨를 빼고 있다고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이고 그리고 머리를 계속 만지는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플러팅의 모습이 아니라 압박을 당할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 앞에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도 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질문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는 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얘기해보고 싶은 사이였으니까 얘기는 해봤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랑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맥락의 거절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광수씨가 이쪽이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옥순씨가 이제 광수씨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제 와서는 굳이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옥순씨가 자기소개하고 새로운 원묘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에 고깃집에서의 맥락이랑 연결해보면 옥순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옥순씨라는 캐릭터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떤 평균 모습이랑 희노애락을 좀 보면 확실하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저러는지 그리고 저 행동을 할 때 어떤 감정인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회차까지 보니까 이 장면이 이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옥순씨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면 저 장면을 봤을 때 아 옥순씨가 지금 이런 마음이었겠고 난 알지. 근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는 옥순씨가 한편으로는 낯선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읽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장면에서. 고깃집에서 단계가 있어요. 당신하고는 얘기하고 싶은 단계지 관심 있는 단계랑은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갭 차이가 커.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건 지금은 한참 미치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단계는 단계니까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0.5 거절 카운팅.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나는 자기소개 듣고 이런 고민을 좀 했다. 자기소개 듣고 다른 사람 만나보고 싶고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실은 옥순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낸 거절의 멘트거든요. 그리고 여기 솔로나라에서 이렇게 딱 처음부터 대놓고 연락을 끊을 수 없잖아. 옆집에서 사는데 연락을 끊기도 어렵고 그리고 연락 끊었다고 생각해도 뭐 띵동띵동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놓고 거절하기도 좀 어렵고 또 대놓고 거절했을 때 또 광수씨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또 두 번, 세 번 데이트를 하면 나한테는 또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줄타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옥순씨도 정확히 거절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옥순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상대한테 전달이 됐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광수씨는 이런 거절을 자기 기준에서 받아들이니까 아, 고민을 좀 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아, 얘기해보고 싶은 단계다. 아, 아직 그러면 관심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아, 지금 1단계니까 이렇게 시간을 더 가지면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지금 광수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광수씨의 장점이긴 한데 약간 광수씨의 바람에서 나오는 일이지. 그래서 광수씨도 나도 뭐 다른 사람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라고 했지만 굳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뭐 그 정도로 옥순씨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만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얘기할 거를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옥순씨의 마음이 아니어도 옥순씨의 마음이 그러길 바라니까 황수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옥순씨의 카운트가 한 번이 된 거예요. 거절 카운팅이 고깃집에서 0.5고 실은 여기에서는 1이야. 옥순씨 입장에서는 1 거절이야. 1.5 거절 카운팅이지.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광수씨는 0 카운트야. 거절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광수씨는 나는 더 확고해졌다라고 오히려 압박을 해버리죠. 부담을 주지. 못 알아들은 거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옥순씨가 뭐 이렇게 좀 잘 얘기가 안 들러가니까 여기서는 조심해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농담이고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광수씨가 옥순씨의 농담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건 맞아. 왜냐면 이거를 좀 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옥순씨한테 어떤 기회도 주면서 이런 재미있는 농담 주고받는 그런 쿨한 사이였다면 옥순씨가 압박을 느끼지를 않고 편안함을 느꼈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의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으니 저는 광수씨한테 그래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씨가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유를 다시 좀 곱씌워보면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멘트가 뭔가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런 식의 드립을 친 거긴 하니까 광수씨 입장에서 마음속에 생겨놨던 두 가지 물음표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드립 이 두 가지가 이 드립을 갖고 얘기한 거는 너무 좀 과하게 상대하게 질문을 하는 거긴 했지만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옥순씨가 거절의 뉘앙스긴 했거든요. 광수씨가 곱씌워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거절한 건가? 혹시 지금 다른 사람 서로 알아보자는 얘기를 한 건가? 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광수씨 몰입 속에 옥순씨만 가득하잖아요. 계속 이 장면을 곱씹다가 아 혹시 옥순씨가 지금 나한테 거절한 걸 수도 있겠다는 거를 스스로도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씨는 1.5 카운트가 됐고 광수씨는 1 카운트인가? 어? 그렇게 지금 의심이 생긴 거지. 0 카운트였다. 혼자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옥순씨가 더 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보면 광수씨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 알아보고 이제 그래라. 근데 이제 광수씨가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볼 생각이냐? 라는 말에 옥순씨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건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씨도 냉취하고 이러고 싶지 않고 어떤 압박도 싫고 싫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게 그냥 편안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압박하는 광수씨는 실은 옥순씨 입장에서는 그냥 서서히 안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나를 압박하는 사람을 나 이런 부분 압박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되죠. 이렇게 말하진 않아. 이제 그러니까 또 아 광수씨는 못 알아들어버리고 왜냐면 광수씨는 옥순씨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옥순씨는 거절 카운팅이 됐고 광수씨는 그래서 물음표가 두 개나 뜬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녁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을 광수씨가 살짝 버벅여서 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영자님한테 오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광수씨는 이제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걸 자꾸 신경 쓰긴 하지. 근데 이제 영수씨 그러니까 영수씨가 이런 걸 신경 쓰는 걸 보면서 어 이 사람이 나랑 결이 같은 사람이구나 오해했던 거지. 영수씨가 느끼는 그런 압박의 차원 그런 방향성과 광수씨는 다르죠. 그거는 이전에 얘기를 했었죠. 광수씨가 이제 영수씨가 그런 이타적인 마음에서 이 레이스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씨가 그러면 그 얘기는 가서 하시죠. 라고 하거든요. 그때 여기서 옥순씨 반응이 뭐냐면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옥순씨는 얘기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알았고 아 이분과는 연인으로 발전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니면 뭐 그 판단이 아니어도 이 사람과는 얘기할 만큼 했고 이제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 다른 사람과 얘기할 기회를 나는 얻고 싶다. 가 옥순씨의 생각이니 이 시점까지는 옥순씨 입장에서는 광수씨가 나의 데이트를 방해했다까지 느끼진 않겠죠. 그런데 나는 당신과 할 얘기가 있진 않다. 근데 지금 무슨 단계였어요. 얘기해보고 싶다 단계였잖아. 얘기해보고 싶다 단계에서 더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말이 나온 건 실은 이거를 거절 카운팅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아 이 사람 마음은 지금 현재 거절 상태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지금 만약 광수씨의 내가 광수씨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나 머리를 많이 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씨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캐치하기가 힘들지. 나도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옥순씨가 어떻게 평소에 진짜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나서 이 장면을 보면 옥순씨의 태도가 알게 돼도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자님이 살짝 기분 좋은 업되어 있는 상황과 옥순씨가 이렇게 지금 불편한 상황이 그냥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리액션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사람이고 오히려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사람이니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굉장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 옥순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리액션이 좋은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리액션이 안 좋고 보통 사람은 리액션이 평범하잖아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잖아. 그런데 나는 내 개그가 항상 아재개그야. 그러면 내가 이런 아재개그를 쳤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시큰둥해. 그럼 주눅들어. 그럼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하나 보다. 하고 저 사람하고는 연락을 끊어. 그리고 그런데 내 리액션 내가 이런 아재개그를 했을 때 웃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모든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겠죠. 그럼 모든 말에 웃어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어장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식으로 밝은 리액션 위주로만 선호하는 사람은 알아서 어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두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자 같은 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선한 분이지만 그냥 내가 얼핏 잠깐 데이트를 했을 때 영자님이 차갑다고 느끼기가 쉽지. 왜냐하면 리액션이 좀 약하거든. 그리고 표정 변화도 많지 않고. 그러면 괜히 힘들어. 주눅들어. 편하지 않아. 도망간다고. 그런데 영자 같은 분이 그러면 어장이 있겠어? 예를 들어서. 물론 어장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제 극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해서 관계를 자꾸 맺으면 실은 주도권을 잃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두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떡튀순 데이트를 하죠. 아, 배고픈데. 이런 예능 분석할 때 힘들어. 아, 왜 이렇게 다들 맛있는 걸 먹는 거야. 실은 이 장면 볼 때 저 떡튀순이 그렇게 맛있어 보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식사량을 좀 줄였더니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광수씨가 하려던 얘기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이 장면도 제가 실은 다시 해드렸는데 그 거절 카운팅을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광수씨는 모름표가 커지면 갈등이 커져서 갈라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광수씨의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갈라질 관계는 뭐야? 붙어있는 관계잖아. 연결된 관계여야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옥순씨 마음속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얘기해보고 싶은 사이였는데 지금 이제 얘기할 거 다 한 사이야. 그런데 지금 광수씨는 그렇게 얘기해볼 관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함께 스텝을 밟고 있는 사이야.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이지. 그 네 개의 계단을 올리는 게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옥순씨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의 정상을 함께 등반하는 최소한 동료로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동료로서의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인 걸 빨리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니면 뭐 아 그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나한테 확실한 그런 방법론을 좀 제시해줘. 내가 지금 좀 의문이 있거든. 근데 옥순씨는 그게 아니었지. 그거 자체가 실은 거절 카운팅이었는데 말 자체는 우리가 관계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좀 의혹에 확실한 답을 줘가 광수씨의 의도였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전달됐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라면 옥순씨도 그렇죠. 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광수씨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좀 친밀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좀 부담을 줄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오해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불편하다고 좀 들어줄래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보편적인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가버리니까 옥순씨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아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옥순씨가 동의를 한다는 게 우리가 갈라질 관계냐 갈라질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는 거에 동의를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전제가 동의가 된 것처럼 돼버렸죠. 옥순씨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할 얘기 다 한 사이야. 근데 광수씨는 갈라질 거리가 있는 사이고 갈라져서는 안 되는 사이야. 거기서 실은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데 동의한다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광수씨가 묻는 두 가지 질문이 하나는 굳이 안 물어도 되는 말이죠. 나한테 빠지면 못 태어날 거야. 그런 말이었으니까. 근데 말을 하는 맥락에서는 옥순씨가 분명히 거절 카운팅을 하는 맥락이긴 했으니까 이런 불안을 가질 수도 있지. 옥순씨는 벌써 지금 1.5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광수씨는 1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1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가자 에서의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진짜 흥미로운 장면인데 나에게만 오지 말고 다른 분에게도 가봐라 내가 생각했던 속뜻은 나에게만 오지 말고 다른 분에게도 가봐라 이거 같다. 이거를 지금 속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광수씨는 근데 이게 정확히 이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옥순씨 입장에서는 이 의도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럴 때 좀 힘들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 만나봐라. 근데 그 중간중간에 단어가 조금 생략돼 있긴 했죠. 그리고 나는 뭐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살짝 그런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광수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도 가봐라 라고 정확히 들었다고 생각은 못한 거지. 거기서 옥순씨는 확실히 1일 올라갔는데 광수씨는 어? 올라가려다 말려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옥순씨는 그 의도를 확실히 가지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수씨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럼 다른 사람 서로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인가요? 나랑 더 이상 서로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내가 지금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소리인가요? 돌려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 거절 카운팅 1 올라간 거예요? 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옥순씨가 이건 저희 소통이랑 다른 분들의 관계랑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거절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우리가 내가 응원하는 마음 편하게 저 사람이 나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흘러가는 대로라는 건 나는 지금 한번 거절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면 크게 내가 거절이라는 압박 이런 거를 생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솔로 나라 안에서 그냥 잘 지나다가 그냥 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옥순씨는 그런 압박에 있어서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씨는 그냥 얘기하고 싶지만 할 얘기를 다 했으니 그냥 편안한 관계로 그냥 이렇게 내가 막 애쓰지 않는 거절하려고 애쓰거나 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정도로 그런 인간관계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씨가 자연스럽게 파도의 몸을 맡기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약간 좀 추상적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서로의 의도가 잘 전달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옥순씨가 이걸로 지금 얘기가 전달이 안 됐구나 생각하고 거절 카운팅이 하나가 더 올라가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광수님이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종칠 때 멘트도 그렇고 근데 아까 첫 데이트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반대여서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이게 부담인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도 했고 광수씨의 이런 모습이 나는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데이트가 아니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던 기대했던 모습의 사람이 당신은 아니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 정도에서 할 얘기는 다 했고 지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저 부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옥순씨가 지금 확실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거절 카운트 하나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즉진남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부람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담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좀 만나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가 이렇게 됐어 재미있고 유쾌한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게 광수씨는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한 방에 딱 나도 와닿지 않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재미있고 유쾌한 줄 알고 당신을 선택했지만 실제 당신과의 데이트는 부담됐다 그래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얘기가 다 됐고 더 이상 부담 주지 말아라 그런데 광수씨는 내가 재미있고 유쾌한 면이 있어서 내가 좋았고 다른 모습도 보고 그래서 지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런 진중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혼란스럽지만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나는 다 이상형인 왜냐하면 지금 옥순씨가 나 이상형이 진중함과 그런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 이상형이 갖고 온 사람은 광수씨다 이렇게 지금 광수씨는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수씨가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거야 지금 옥순씨는 거절 카운트 했거든 그런데 지금 광수씨는 고맙다고 얘기가 나와버려 왜냐하면 광수씨는 지금 재미있고 그래서 재미있고 그런 모습을 당신을 선택했고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진중함까지 발견해서 머릿속에 좀 과부가 걸리고 이런 과부화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내가 추구하는 두 가지 생활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라고 광수씨는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옥순씨는 거절 카운트가 하나가 더 올라서 2.5가 됐는데 최소 2.5 이상이 됐는데 왜냐하면 편집된 부분도 많을 테니까 그런데 광수씨는 1인가 하다가 0으로 내려왔어 나는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으로 옥순씨는 이 장면으로 거절을 지금 두 번 넘게 한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옥순씨가 고마워요 하고 어? 이런 표정이 살짝 지나가요 이제 느낌표로 바꿔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옥순씨가 원래 아무한테나 잘 안 주는 건데 느낌표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에 광수씨는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고마워할 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어쨌든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그랬으면 실은 오해를 쌓을 일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옥순씨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했으니까 더 그런 내가 이런 거절하는 거절하는 것도 실은 압박이잖아요 압박이 새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기도 하고 그냥 됐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서는 그 말에 이어가는 일종의 이것도 드립이지 일종의 차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거절하고 드립치잖아요 차 안에서도 분명히 다른 사람 만나는 식으로 맥락상으로 그렇게 거절해 멘트했다가 뭐 나한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거절을 자연스럽게 내 의도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홀가버려지니까 드립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옥순씨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의도를 전달했잖아요 지금 광수씨한테 완전히 반대편으로 전달됐다는 거를 인식하기는 좀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내가 전달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드립이 나오는 거였어 근데 이제 아무나 느낌표 안 주는 건데 이런 말들이 이제 광수씨는 감동하는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거절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내가 거절했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맥락일 거라고요 근데 광수씨는 지금 나를 그래 두 가지 추가된 두 가지 이상형을 다 갖춘 사람이고 특별하게 느낌표까지 준 그런 사이? 막 이런 사이 지금 막 마음이 올라갔다 감동이라고 지금 여기 자막에 핑크색 하트에다가 해갖고 감동이라고 해놨어 물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이 모쏠은 어떤 예측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어쨌건 이 장면에서는 카운팅이 완전히 지금 차이가 났고 광수씨가 감동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순씨는 어떤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로하는 차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광수씨는 거절당한 게 아니니까 내가 위로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해 나는 고마운 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왜 위로해? 이거고 옥순씨는 나는 이 사람을 거절했는데 왜 고맙다고 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고맙다 하니까 뭐 그래 그냥 이렇게 거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말을 하는거든요 그래서 뒤에 옥순씨가 정말 명확하게 거절했을 때도 광수씨가 약간 고맙다는 뉘앙스로 말하거든요 그게 지금 옥순씨 입장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광수씨의 고맙다는 표현이 그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도 용기 내서 거절해줘서 고마워요거든 그렇게 지금 옥순씨는 그 고마워요구나라고 이해했을 거라고요 근데 광수씨의 고마워요는 그 고마워요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고마워요는 벌써 여기서 또 갭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느낌표가 아니고 따옴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옥순씨는 지금 거절했는데 광수씨는 따옴표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옥순씨 입장에서 생각한 사람은 아 광수씨가 이렇게 말 못 알아들어 저렇게 지금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외들이 돼가 되는 거고 여기서 광수씨의 조금 더 광수씨의 생각에 가까운 사람들은 옥순씨가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좋다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급발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옴표라는 얘기 옥순씨가 뭐죠? 라고 해 그게 물론 이제 말 자체가 좀 수상적이고 어려운 말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말이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의 흐름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꾸 꼬이는 거야 내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도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근데 또 이런 따옴표 느낌표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맥락이 서로가 잘못 이해했다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를 옥순씨가 그러니까 좀 선명한 대화였다면 광수씨가 그렇게 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진중함이나 어떻게 보면 재밌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잘해보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건 오해의 결과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말했다면 옥순씨가 아닌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라고 좀 압박을 받겠지만 의도가 아니고 우리는 좀 거리를 가집시다 라는 식의 무언가 좀 광수씨의 오해를 좀 덜만한 무언가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광수씨가 따옴표로 해버리니까 그냥 옥순씨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버렸어 재밌다 하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옥순씨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가 그런 다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한 거잖아요 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어떤 드립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고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어쨌건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의 카운팅이 벌써 2 이상으로 벌어졌죠 이게 1월 11일날 발송됐던 79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0회차에 영수씨의 내 얘기 금지가 너무 이슈가 돼서 좀 넘어갔지만 여기에서 광수씨는 굉장히 확신을 가져요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느낌표가 따옴표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숙소에 모여서 노는 장면이 있잖아요 영식씨가 장난을 치면서 광수씨가 이제 첫 번째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때 옥순씨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박수를 치지만 표정이 굳어있어 이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리액션이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옥순씨가 다른 더 재밌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반응하고 비교해보면 광수씨에게 보여줬던 리액션은 되게 차갑지 그래서 뭐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도 살짝 웃지만 그 표정이 바로 굳어요 머리 만지면서 바로 굳어 광수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대상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거는 제가 그냥 소설이에요 광수씨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라는 거를 출연자들 다른 사람 출연자들의 대화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언급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수씨가 여기 와가지고 느낌표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둘은 한 단계 전진했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걸 이제 다른 남자 출연자가 여기에서 옥순씨에게 살짝 그런 비슷한 뭐 축하나 아니면 뭐 잘 됐네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가는 그런 게 꼭 그런 언급을 안 했어도 그런 뉘앙스가 이제 오고 가면서 옥순씨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두 번이나 확실하게 거절을 했는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 이상이잖아요 두 번 이상 거절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돌지? 지금 뭐야 이 사람 내 뒤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좋게 말하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한 말 이렇게 와전해서 돌리네? 이렇게 옥순씨 생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광수씨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했잖아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중의적일 수 있는 말들이다 보니까 오해가 쌓인 거고 그러니까 옥순씨는 이제 이후로 흘러갈 때 광수씨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목적을 이룰 때 방해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게 분노의 감정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 그 대상을 분노한다고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옥순씨는 저기에서 광수씨는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얘기해봤어 그리고 나는 솔로나라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 옥순씨 말대로 4단계가 있다면 그 4단계의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그런데 지금 광수씨는 계속 나를 찾으면서 시간적인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따옴표를 안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지금 광수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 거 아니야? 라고 옥순씨는 옥순씨대로 조금 오해가 쌓인 게 아닌가 그 오해가 없었어도 어쨌건 광수씨가 계속 찾아오면서 부담을 주고 압박을 주고 시간을 뺏는 거가 옥순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압박이 약한 사람인데 광수씨를 향한 분노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옥순씨의 반응이 그래서 차가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 소설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시청자로서 그리고 이것도 캐릭터를 굳이 유치한다면 이때 옥순씨 바로 옆에 영식씨가 앉아 있었거든요 영식씨가 이제 아마 그런 언급을 광수씨는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영식씨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압박을 받고 또 생각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아 내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가네 라는 거를 또 옥순씨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데 자기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주변 세계에 관심 없어 보이는 영숙은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씨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거는 완전 소설이 너무 갔나 엄청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숙씨가 광수씨의 이런 동맹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 이게 화면에 앉아 편집된 것들에서 남자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나눌 거고 여자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돌아가서 분명히 옥순씨가 불편함을 드러냈겠죠 아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아니면 이렇게 뭔가 표정이든 그리고 영숙씨는 그걸 읽었을 거고 그래서 동맹이 깨진 걸 거라고 봐요 그 카운팅의 갭이 여기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거의 결과가 광수씨의 고독 정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지금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평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영숙님이 동맹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옥순님한테 내가 계속 불려다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옥순님이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죠 광수씨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확답을 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카운트 0이잖아 카운트 0인 상황에서 옥순씨는 그냥 영수씨와 데이트를 하고 온 상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서도 순자님하고 영철님 관계처럼 영철님이 옥순님 지금 데이터로 왔다가 다음 시간에는 순자님하고 또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광수님 입장에서는 옥순님이 그냥 나만 알아보기 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도 데이트를 해보는 건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영수님이 좀 부담감을 느낄 테니까 나한테 양보를 하겠지 내 마음을 아니까 이게 이제 광수씨님의 바람이자 판단이었는데 옥순이 입장에서는 두 번 이상 명확하게 거절을 했으니 이제 알아들을 법도 한데 그게 지금 남자 출연자들 함께 노래하던 그 상황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나랑 마치 광수씨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말하는 것을 느껴서 불편했고 여기 지금 영숙씨까지 와가지고 네가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다 보니 이제 옥순씨는 그렇지 않아도 쌓이고 있는 분노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 광수씨가 옥순씨를 불러내잖아요 거기에서 더 확실하게 거절해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부담이 됐다라고 하니까 광수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 연결됐고 나를 이상형이라고까지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부담이라고 말해요? 이게 광수씨 생각이고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두 번 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부담된다고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특히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그 달란 모습이고 내가 계속 부담된다고 얘기했는데 광수씨는 그걸 부담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과정이다 라고 함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로 지금 광수씨는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한 상태니까 지금 여기서 광수씨는 무슨 부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옥순씨는? 뭐야 내가 지금 부담받는 것도 몰랐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그냥 심적 부담 이런 대답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군지도 몰라 누가라고 부릅니다 옥순씨가 이제 제가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좋은 감정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씨는 친화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야 광수씨는 거절 1카운트가 됐어 옥순씨는 지금 거절이 3.5카운트가 됐고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옥순씨는 내가 이렇게 지금 3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혹시라도 나한테 계속해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와 좀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원래 이런 압박에 있어서 좀 회피하는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서 현숙씨를 뒤밀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광수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에 고마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옥순씨 입장에서는 두 번째 거절했을 때 광수님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던 것과 지금 고마워요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거절할 때마다 고마워요 해놓고 또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영숙씨를 압박하고 그렇게 행동하네 그리고 나를 자꾸 불러내고 나를 부담 주고 지금 나한테도 기회를 빼앗고 나한테는 심지어 부담까지 주는 사람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수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지 실은 옥순씨가 이렇게 3.5 거절 카운팅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고 주변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해가 생겼고 그런데 옥순씨는 벌써 반응까지도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광수씨의 반응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 둘 다 똑같이 고마워요라는 워딩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응원 그래도 나를 상처 줬지만 응원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에 고마워요고 그 전에는 다른 고마워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수씨는 첫 번째 거절이니까 여기서 멘탈이 나가고 현숙님을 부르죠 이게 지금 광수씨 입장에서는 첫 번째 거절이에요 가장 큰 거절이기도 하고 이 전에 그 두 번의 거절에서는 광수씨는 그걸 거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이라고 받아들였죠 내가 고민할 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대 3.5야 벌써 그래서 옥순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부담이 심하잖아요 광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정숙님이 광수님이랑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할 때 옥순씨가 되게 적극 화이팅을 해요 의외로 잘 만들 수도 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다를 수 있다 내가 압박을 느꼈지만 너와는 잘 될 수 있지 않겠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화이팅을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그리고 밝게 웃죠 나에게 압박을 주는 광수가 정숙씨라도 만나면 내가 좀 압박을 덜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거의 서너 번 거절했는데 계속 지금 나한테 이렇게 혹시라도 또 그렇게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두 번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는 생각을 안 해도 지금 벌써 서너 번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못 알아 듣는 사람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해버린 거고 광수씨는 처음으로 거절을 딱 당했고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한 번 거절당한 걸로 좌절하면 이 모태솔로로 살아온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내가 솔로 나라 들어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마음 먹고 도전하려고 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한 번 거절해 좌절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이 너무 다르게 돼버렸죠 그래서 옥순씨가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정숙씨가 할 수 있다라고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저기서 정숙씨가 할 수 있으면 광수씨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저게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옥순씨 마음속에서는 도망치는 마음에 화이팅이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가 된 겁니다 광수씨가 아침에 혼자 산책을 하죠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장면이 한 번의 거절에 대한 지금 상처예요 계속해서 옥순씨가 나를 거절해오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딱 한 번에 좌절이 생긴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근데 만약 옥순씨가 이 장면을 봤다면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좀 압박을 주려고 지금 저렇게 그걸 못해서 고민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영철씨랑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면 극혐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 물어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영철씨도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보라고 하는데 한 번 나를 거절한 사람에게 뭔가 더 시도하면서 이 사람과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는 건 가능해 그게 이제 광수씨 생각인데 지금 옥순씨는 그게 떡볶이 먹는 순간이었어요 떡볶이 먹는 순간에 그냥 좋게 고마운 사람들 얘기하면서 내 의사 전달했고 난 압박이 받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가 거기서 끝이었어 그런데 지금 광수씨는 거기서 영 카운트가 됐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거절을 받고 그제서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광수씨는 한 번 거절당했으니까 한 번 마무리한다던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벌써 지금 서너 번 거절했는데 지금 또 왔어? 지금 네다섯 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광수씨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 말이 틀리진 않은데 지금 옥순씨 마음속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지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영철씨도 옥순씨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럼 한 번 더 해봐야겠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영철씨가 이제 용기를 주죠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광수씨가 숙소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벨을 누르고 옥순씨를 부르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자꾸 이 패널들이 벨 누르지 말라는 거야 여기를 지금 열고 들어가면 지금 막 머리하고 있고 막 이럴 텐데 굳이 문명을 놔두고 왜 문을 열고 소리를 쳐야 하죠? 알 수 없네 어쨌건 여기서는 영자님이 받고 옥순님이 있을까요? 라는 말에 옥순님을 이제 부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옥순님이 머리에 롤을 말고 있기도 했었고 영자님도 지금 옥순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건 화면에 이렇게 편집된 것 중에 옥순씨가 광수씨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가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영자님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냥 바빠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좀 해달라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광수씨는 나의 사랑과 옥순님에 대한 감정이 예뻤다라는 에필로그를 바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옥순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절당했고 그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그래서 뭐 상황극도 하면서 좀 재밌게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 해결해서 어떤 좋은 모습도 보이면서 시도를 하려고 가는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4.5 거절을 했고 거기서 아침에 찾아왔을 때도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옥순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도가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몰라도 옥순씨 입장에서는 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되면 옥순씨 입장에서는 최소한 화면에 잡힌 것만 5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내가 5번을 거절했는데 지금 또 와? 이렇게 돼버린다고 실제로 옥순씨가 광수씨한테 이렇게 5번까지 거절한 건 아니지만 옥순씨 마음속에는 지금 5번 거절한 사람이 됐고 그때마다 분위기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고 고마워요라고 말을 해놓고 다시 와서 지금 딴소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거절하면 고마워요라고 하고 있고 이게 옥순씨 머릿속에 인상으로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광수씨 인상으로 근데 지금 또 왔어 근데 심지어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영수씨랑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직접적인 방해가 됐잖아 그러면 더 확실한 분노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에필로그를 선택하는 게 지금 광수씨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걸 광수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걸 잘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건 굉장한 용기를 낸 거지 내가 어쨌건 한 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뭔가 노력해본다 어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걸 해본다라는 게 물론 방법은 다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광수씨의 의도나 시도 자체는 난 응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와서 가장 마음고생도 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물론 옥순씨도 광수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광수씨는 그걸 넘어서서도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씨가 이제 여왕벌 이런 건 일부러 다 피하고 다녔고 이제 그랬다 나는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리액션도 좀 밝고 이런 사람인데 주변에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경계하고 피하실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거 회차를 시간차를 두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옥순씨가 다른 남자 출연자나 분위기로 읽은 게 아니라 광수씨가 어떻게 보면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어쨌건 그러면서 광수씨와 옥순씨의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수씨가 연기를 하는데 회식을 하고 술을 진탕 먹은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잘 못했다는 패널의 평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술 먹고 힘든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짝 언급하려고 하는 거죠 옥순이는 이야기를 잘 전달했을 텐데 광수가 물음표를 띄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다 광수씨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솔로나라 출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반성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것도 실수야 이것도 좀 뜨겁한 면이 있지 무슨 상황극이야 여기를 왜 찾아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광수지 기준에서는 지금 한 번 거절당했고 한 번 더 찾아가서 노력해본다 한 번 거절당한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옥순씨는 한 번 거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옥순씨의 마음을 돌리겠다라는 차원보다 어쨌건 좋게 해결하고자 라는 그런 의도였으니까 근데 물론 광수씨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 옥순씨의 마음을 얻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컸겠지 그건 물론 모의식이지만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 좋은 마무리를 한다라는 그런 선의로 포장을 했겠죠 근데 어쨌건 두 가지 다 나쁜 생각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옥순씨가 다른 분들에게 옥순과 정리를 했다고 하던데라고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주변 평판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듣고 있죠 옥순씨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숙씨를 언급을 하면서 광수씨가 첫 번째 거절 딱 당하면서 광수씨 기준의 첫 번째 기준 그러면서 광수씨가 멘탈 딱 깨지고 여기서 나는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 돼 라는 이 생각에만 꽂히면서 현숙이라는 단어를 듣고 현숙씨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옥순씨가 의도했다기 보다는 옥순의 마음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었죠 현숙씨를 불렀던 건 어쨌건 옥순씨가 거절을 했고 옥순씨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여기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멘탈이 깨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라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현숙씨를 불러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옥순씨는 어쨌건 자기가 디미 잃었던 면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또 명분이 됐죠 그런 명분이 있으면 거절하는 데 있어서 또 압박도 좀 주니까 왜냐면 내가 너 싫어 이거는 내가 마음의 압박이 있지만 네가 다른 사람도 만났잖아 이러면 내가 마음의 부담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절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옥순씨의 관점이죠 근데 그 말은 광수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옥순씨의 마음이 작아져서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옥순씨가 나 싫다고 하고 부담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옥순씨의 추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죠 근데 실은 옥순씨는 그때는 약간 아무 말 대잔치였어 내가 4, 5번 지금 거절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나한테 이 사람은 계속 압박을 주니 그냥 일단 누구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현숙씨 얘기했고 정숙씨랑 그런 얘기하면서도 화이팅 응원을 막 계속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현숙씨는 정리됐다고 들었어 라고 하잖아요 광수씨 마음이 정리가 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광수씨 입장에서는 옥순씨를 통해서 정리가 됐지 정리했는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근데 이제 광수씨의 마음은 옥순씨를 크게 향해 있지 여기에 출연자들 누구보다도 실은 지금 가장 큰 마음인 게 어쩌면 광수씨가 옥순씨를 향한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분들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광수씨의 마음도 그에 못지 않을 텐데 물론 일방적인 면은 있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려고 하고 상대에게 좀 맞춰가는 그런 면이 있었다면 저런 마음이 좀 결실을 더 얻었겠지만 이제 그러진 못했지만 어쨌건 저런 현숙씨의 전달은 현숙씨 입장에서도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나랑도 뭔가 좀 만나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나는 그래서 거절을 했잖아요 현숙씨가 그러니까 현숙씨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옥순 그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광수를 봐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옥순씨가 여기서 되게 모진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진말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됐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다섯 번에 걸쳐서 쌓인 반복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압박을 피하고 돌려 돌려 얘기하는 이런 나의 스타일로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내가 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와서 그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한 방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정리했다고 말한 다른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나에게 부담을 영숙씨에게 줬던 그런 부담들 그러니까 주변의 여론에 의한 불편함 그리고 네가 이미 나 말고 나랑 정리했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분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옥순씨가 진짜 평생 해보지 못한 모진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순씨 성격엔 아니면 먼 기억 속에 해봤고 그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상처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뭘 하자는 거지? 하면서 이제 슬쩍 웃죠 그러니까 슬쩍 웃지만 옥순씨 표정 보면 웃고 바로 굳죠 그러니까 그 웃음이 진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웃음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태도는 나오지만 본회의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의도 전달했는데 또 오면 어떡해? 지금 나 다른 사람이랑 나도 좀 시간 가져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 안 했어요? 가 지금 옥순씨의 의도죠 여기서는 광수씨는 더 노력을 해서 옥순씨의 느낌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했었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함이다는 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씨는 여기서 뭐 다시 잘해보자 이런 게 100% 의도는 아니었는데 옥순씨는 지금 노력할 테니까 나랑 다시 잘해보자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황만 딱 떼놓고 보면 옥순씨가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지금 또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노력하겠다고 하네? 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씨가 그 얘기는 근데 몇 번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수씨는 모르죠 지금 한 번 거절을 당했고 나는 지금 처음 왔는데 근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이게 다섯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라고 하니까 광수씨는 얘기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수씨는 어제가 한 번이에요 옥순씨는 어제도 온 거고 어제도 했고 다섯 번이나 해온 거예요 근데 광수씨는 어제라고 하니까 어제 했긴 했지 그러니까 어제 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옥순씨가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옥순씨가 되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을까? 그만하자는 얘기죠 제발 나에게 더 이상 압박을 주지 말아라 편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말은 이렇게 신혼방해까지 찾아오지 말고 그냥 따로 그냥 얘기하거나 그게 가볍게 얘기를 해도 될 만한 얘기를 굳이 이 시간까지 할애를 하도록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비난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시간을 방해한 거에 대한 분노죠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푸시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 말도 실은 되게 모짓말이죠 근데 이런 모짓말이 나오기까지 물론 옥순씨도 힘들었겠지만 광수씨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내가 좋게 거절을 한 건데도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면 내 입장을 생각해 봤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카운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오해들이 쌓여서 근데 아마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당사자들은 잘 몰라 우린 되게 운 좋게도 이런 걸 한 발짝 떨어져서 이거를 카운팅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 아 지금 저 대화 상태에서 저 두 사람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다르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광수 입장이었거나 옥순씨 입장이었으면 이 카운팅을 자기 기준 수밖에 못하지 아 나는 지금 한 번 거절당했는데 아 저 사람은 다섯 번 거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광수씨는 강함이나 압박처럼 느껴지면 그만둘게라는 말에 옥순씨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죠 이것도 실은 광수씨가 내가 노력해볼 테니까 다시 잘해보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도가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100%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수씨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애초에 이게 잘해보자는 의도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0.5야 근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뭐야 또 노력해보겠다고 이거 확실히 거절해야겠네 또 거절 그러면 여기서 또 벌써 이 장면에서만도 옥순씨 입장에서는 카운트 1이고 광수씨 입장에서는 카운트 한 0.5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코어를 생각해보면 광수 1.5 대 옥순 뭐 6, 5, 6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계속 마주했으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참 인간관계죠 기억 몇 개만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옥순씨가 되게 불안한 태도를 보여줘요 시선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절하는 말 자체에서도 스스로가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줘서 고맙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마워라는 말에 옥순씨가 계속 도드립해대는 것 같다라고 해요 고마워라는 말을 떡볶이 먹으면서도 했거든 근데 거기서 말한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은 말해줘서 고마워요 광수씨 입장에서는 다 달랐어 근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냐고 그냥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또 고마워요라고 하고요 또 와갖고 또 압박하고 그럼 내가 또 거절하면 또 와갖고 고마워요라고 이게 옥순씨가 느끼는 거고 근데 광수씨 입장에서는 지금 거절 한 번 당했을 때는 그래도 응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한 거고 그 전에는 뭔가 느낌표를 만들어주고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맙다고 한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다 힘든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거니까 광수씨 입장에서는 달랐거든 근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저 말도 화나 아니 그렇게 말하고 또 고맙다고 하니까 또 그래?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씨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몰라 내가 지금 왜 이게 도돌이표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자신은 도돌이표 행동을 한 건 아니거든 근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도돌이표로 느껴지는 거고 광수씨 입장에서 상대가 도돌이표라고 느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내 고마워요가 상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뭔가 화가 나는 화를 더 키우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수씨는 내가 이렇게 고맙다는 말조차도 저렇게 화를 내게 되는 그렇게까지 나를 싫어하게 되나? 나를 그렇게 혐오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옥순씨 입장에서는 저 고마워요도 지금 다음 압박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옥순씨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맙다고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됐다 그래서 옥순씨가 혹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거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니까 제발 그만해 라는 의미죠 광수씨가 이제 그만할게 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순씨는 이제 자기 자신도 힘들죠 저런 압박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광수씨는 자기 자신을 아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집이었다 근데 영철씨는 응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심각하지 말고 좀 가볍게 라고 하는데 심각함과 가볍게는 둘 다 필요해요 상대의 의중이나 맥락을 읽으면서 상대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냥 단순히 너무 가벼워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접근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좀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면서 상대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이제 그걸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옥순씨 마음에 이제 난도질을 당했다 내가 칼질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칼질이 아니라 옥순씨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계속해서 같은 거절을 해야 되는 게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씨 입장에서는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쌓이고 내가 너무 강요를 했다 그러니까 옥순씨가 그 말을 하긴 하거든요 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거절을 했어도 그렇게 합의가 됐어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압박을 주는 거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옥순씨 입장에서는 광수씨가 독단적이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그 거절의 카운팅을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순씨 입장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 된 건데 진짜 여기서 죄인처럼 이렇게 숙이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라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런다운 마무리를 생각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집착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얼굴만 떼고 사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광수씨 입장에서는 거절을 한 번 당했고 그리고 신혼집에서는 자기가 실수하긴 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잘해보자는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만나자는 말에 거절은 아니었으니까 광수씨 입장에서는 지금 1.5 카운트예요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옥순씨는 지금 벌써 5, 6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광수씨 입장에서는 지금 에필로그가 아니라 사과였구나 그러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에필로그 대신 사과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1하고 0.5는 뭐 됐어 사과로 대체 사과의 기억으로 대체시킨다 이게 지금 목적인데 광수씨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1 거절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죠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광수씨는 그리고 그런 좋은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자꾸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흘러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옥순님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냥 사과 의사만 표현하고 돌아서 갈 거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 사과 의사를 표현할 거면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극형까지는 아닌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글씨를 워낙 못 쓰는 그런 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얼굴을 맞대고 어떤 오해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뭔가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상대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저런 마음의 불편함을 남기고 싶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면 고백은 아니니까 미안함의 표현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저거야말로 편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흘 동안 감정을 강요한 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얘기가 추상적이 되면 강요해서 미안하다 잘해보자로 옥순 씨는 오해해버릴 거라고 또 그러면 옥순 씨 입장에서 얼굴 맞대고 사과하러 온 순간 이 사람 내가 저번에 신혼집에서도 거절했더니 노력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그렇게 내가 울면서까지 내가 거절했는데 또 와가지고 감정을 강요해서 미안하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또 잘해보자라고 하고 있네라고 오해를 해버릴 거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뭐 옥순 씨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 두 사람의 장면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런 오해의 순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말하는지 100% 알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서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마음을 확신하고 뭐 상대 입장에서 강요라고 느낄 만한 행동들을 한 게 광수 씨의 패착이었지 옥순 씨의 마음을 지금 잘 모르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수 씨가 가지는 그런 장점들을 더 잘 드러냈다면 옥순 씨랑 충분히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옥순 씨는 광수 씨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재밌을 거라고 유쾌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옥순 씨의 이런 시기적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 그런데 이런 광수 씨의 여러 가지 패착들 이건 뭐 전혀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 장기적으로는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낳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는 솔로는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이야기로 또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보는 사람 없겠지? 보다가 졸다가 아씨 어디까지 했고 다시 처음부터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본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영상을 보면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이 말은 아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문득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